짠! 오늘은 서울에 가는 날입니다. 그래서 서울에서도 또 보드를 타야 되잖아요. 잠깐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는데 서울에 갔다가 본가로 내려갈 것 같단 말이죠. 그래서 또 오랫동안 그런 보드를 못 타기 때문에 보드를 챙겨가려고 합니다. 이 열정. 어쩔 거야, 이 열정. 으악! 개 무거워. 이 열정. 짠! 이러고 서울로 갑니다. 안녕! 또 심플하게, 간단하게 오늘의 룩 설명. 이뻐도! 이게 옛날에 청원주구 보재장에서 산 나시래. 이런 그냥 가디건인데 이거를 여기를 꿰맸어요. 제가 방금 꿰매가지고 이렇게 묶고 속옷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크롭으로 입었습니다. 이 바지는 원래 그냥 이런 바지인데요. 허리가 너무 커가지고. 저는 이렇게 잘 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쇼! 으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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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! 아, 레이리, 레이리. 어! 어! 어, 쒸! 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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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! 이제 드시기! 오! 오! 술 예상 하하하하 어 샷 다스로봄 어떻게 잘 찍어 집어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찍어주면 안돼요? 뮤직비디오요? 네 가능해요?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거예요? 막 이런거에요? 하하하하 그거 약간 부담 아아아 오키오키 뮤직비디오 아니기만 해봐. 지금 완전 뮤직비디오야. 아 그래요? 나 오늘 이거 수고한다. 지금 살짝 연습생이 아이돌되는 과정같이 뭔지 알지? 약간 이런 거를 지랄이라고 하죠? 객킥 아니고요? 아 오케이. 오객킥. 서폐한 거 봤어? 어. 포함이 너무 많아. 사람이 이렇게 많았었나? 저기 스미스도 있고. 아 스미스야? 이름이 스미스라서. 못하는 거 뽀락말 것 같아. 너 초바라 했잖아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래. 아 열받아. 접어라 보드. 오. 자연스러웠어. 굿. 이거도 좋았다. 인천. 미안. 버스 찍고 있었다. 미친 거 아니야? 야. 오. 안 나오잖아. 아까처럼. 다시. 실패는 성공이 어머니. 실패. 실패. 나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오. 못 찍었어, 이거. 방금 뒤집은 거. 민주 배 소방 태아노 거미줄 오겜인가요? 오겜인가요? 오겜 하고 싶은 기술이 있는데 네 아니 맨날 팔로 하는 기술 보여드릴게요 팔로요? 어디서 가자 네 사람 조심하시구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저렇게 보드 스위밍 내가 맞으면 개빨라 어때요 진짜 빠르다 야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거 아니에요?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타온다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 네 한참 왔어 황팡이 놀래버렸어 응 너무 예쁜거야 진짜 궁금해 이거 개그 하신거죠? 오 보드 가자 인사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? 보드 친구들 저기 스케이트보드 아니야? 저기 스케이트보드 처음에 지치신거 아니죠? 네 지쳤어요 지치셨구나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는데 킥플립 딱 기다려 제 꿈이 보드왕이거든요 보드왕이 되는 그날까지 뾰로롱 오 엔딩 어때? 주민 주민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아 힘들어 짠 안녕 이거?